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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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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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? 끝까지 한 번 해봐야지 말썽이 형 아 왜 그래요? 빨리요 저거. 저거 울버리고 와서 저 소멸 때 얼마나 잘생겼어. 나 나간다. 걱정하지 마. 응? 가자마자 사람을 보내주세요.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을게요. 마음이 급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. 여덟아. 세 사람 몫에 탈출자군. 쉽지 않았으면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극간 사랑이 뭐라고. 존재사를 받지 말래. 관연악단 연주에 문제가 많더구먼요. 이상하게 제게. 호론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. 어머나. 국사발에 네 얼굴이 덩덩더니. 그 얼굴만 채다보다. 국물이 다 식어버려. 야단났네. 실은 나도 그 병에 걸렸이요. 아저씨 말투가 되게 특이하시네. 아저씨 말투가 되게 특이하시네. 고양이. 강원도인데요. 연아가 취직갓 된다. 네가 보낸 편지. 한 개도 전달 못 했다면서. 기쁜 소식이요? 김선호 씨? 연애 낙박했어. 옛날에 김선호가 아니야. 그 여자 첫 가슴이 만졌습니까? 그 여자 첫 가슴이 만졌시던냐구. 연애야 우리 여기 떠나자. 남조선 떠나자 나는 오고 그녀는 남았습니다